안녕하세요 코믹마트입니다 코믹마트의 야심찬 기회 리얼 소개팅 너 개그우먼 만나볼래? 만나볼래? 오늘 첫 번째 소개팅의 주인공 개그우먼 개그우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뜨끌고! 안 하세요! 짱슬기! 너 왜 폰이 두 개야? 내가 더 풀렸어? 더 풀렸어 아 너무 약간 부끄럽다 아니 남자친구 없잖아요 아니 없어요 없는데 섬남 있어요 혹시? 없죠 나오라고 해서 한번 나와봤어요 한번 나와봤어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우선 저는 제가 봤을 때 잘생기고 매력있고 매력있고 착하고 순수하고 완벽해야 돼 새끼가 이제 알겠죠? 왜 그런지 알겠어 본인을 좀 어필 한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 와도 잘 맞춰줘요 슬라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슬라임이 뭐예요? 어떤 통에 들어가도 그냥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물 같은 여자예요 어 약간 그런 영화예요 중요한 건 자취하시잖아요 모든 남자들의 로망 너한테 달려갈 수도 있어요 인정 차도 있어요 차도 있어요 내가 달려갈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뽑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밑에 여기로 이메일 주소가 나갈 거예요 1분 가량의 지원 영상을 보내주시고 지원 영상 그렇죠 그 영상을 모아서 옮기면 모아서 옮기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서 최종적으로 합격되시는 분이 우리 장슬기 씨와 1대1 소개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도 지원을 안 했다 너네가 지원을 안 했다 난 너무 잘못한 거야 개그우먼을 만나보고 싶은 우리 남성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주시면은 우리 장슬기 씨랑 2월 소개팅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예요 기회 맞는 거예요 진짜 기회 맞아요? 난 상처 받으면 안 돼요 많이 지원해주세요 상처 주진 않아요